건축전기설비기술사 우리 맥잡기 레벨 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이고요. 우선 본강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레벨 A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갔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부분을 좀 가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가이드 맥잡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어떠한 집중탐구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좀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을 저는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셋업 우리가 서브노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좀 잡고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 정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장은 이렇게 하나의 셋업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매장의 첫 번째는 키워드를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키워드 정리를 해 드려야 어떤 걸 순서대로 먼저 답안지를 작성하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납니다. 막 그냥 일장부터 시작해서 정리해 나가면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정리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이 키워드의 정리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론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조금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포인트가 조금 중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만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오티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냥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냥 흘려들으신 거에요. 우리는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합격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도 보셔야 되잖아요. 입으로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신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시든 여러분들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은 이게 왜 중요합니다라고 한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설계 방안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의 설계 도서에 해당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걸로 아 이렇게 설계가 되는구나. 설계가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아 이렇게 시공이 되겠구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치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이 됐으니까 유지보스는 아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겠구나라고도 여러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모든 셋업은 어떤 것부터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학습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건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그 셋업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셋업을 부하설비로 잡았습니다. 부하설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떠한 부하가 선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케이블을 어떻게 선정을 하지? 라고 저는 고민을 할 거고요. 그렇게 돼서 부하가 많아지면 분전반이 만들어지고 분전반이 더 많아지면 배전반이 만들어져야 하고 배전반이 만들어져야 하면 예 저는 수변전 설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부하설비부터 저는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시든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선 부하설비 들어가도록 하죠. 부하설비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전기 설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하설비의 대표적인 설비들입니다. 조명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입니다. 우선은 조명설비는 매우 중요하니까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전체적인 얘기에서 전열설비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문제로 출제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콘센트 설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소용량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심지어 코드라고 하는 콘센트라고 하는 연결 접속 수구라고 하는 그걸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전열설비에는 풀박스, 정체박스 같이 포함이긴 합니다. 어쨌든 소용량 설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거론되는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전열설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요. 기출 문제에 있기는 하는데 히팅 케이블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걸 로드히팅,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도 하나 있고요. 또는요. 파이프에 설치하는 우리가 항상 겨울철에 생각하는 수도관, 동파 이런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파트 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거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거론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산업설비 쪽에 갈 때요. 어떠한 배관 또는 어떠한 탱크가 상시 온도를 유지해야 해서 히팅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는 마찬가지로 동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도 많은 설비를 구축하죠. 그래서 그 히팅 케이블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복잡한 설비이기는 합니다. 저 역시도 아주 히팅 케이블을 설계할 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전원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 얘가 제대로 작동할 건지 얘에 대한 별도의 개장 시스템도 구축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설비예요. 그런데 출제되기가 그렇게 쉬운 출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설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전기 설비는 아주 특별한 설비를 출제를 하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외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 나왔던 건 로드 히팅은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나 또는 터널의 앞뒤 또는 교량에 국내처럼 겨울철이 있는 경우에는 결빙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건도 있고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력 설비 좀 보도록 하죠. 동력 설비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동력에 해당되는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딱 못이 박히죠. 사실상 우리에게 문제가 출제되는 건 직류기부터 시작해서 교류기까지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조, 원리, 그 다음에는 기동, 정지, 운전, 속도, 제어 이 모든 설비가 다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 설비는 조금 별도로 빠지고요. 빠지더라도 사실 저는 몇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려서 제가 손에 꼽더라도 다섯 개 내외예요.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들이 또 나이가 앞으로 봐야 할 여러분들이 치료해야 할 문제에 출제가 될 건지도 사실상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그 부분 말고 이 동력 설비가 대용량 설비가 됐을 경우에 내가 고려해야 할 사항,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은요. 보호 설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최근에는 이쪽 부분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쪽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뺄 거고요. 전열 설비는 제외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명 설비, 전열 설비, 동력 설비는 전력 소비하는 부하 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명 설비 쪽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고요. 우리 조명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명 부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조명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기준은 무엇무엇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적용되는 표준도 있습니다. 라고 첫 킥오프 미팅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자료 또는 도로에 또는 터널에 해당되는 내용을 받았겠죠. 어쨌든 회의가 진행이 되면 이러한 걸로 할 거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폭 지역이니까 방폭형 조명기구를 쓰셔야 합니다. 또는요. 5개이니까 최소한 IP65 이상의 조명기구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고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유인증 제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지금은 전부 다 LED 조명기구를 사용합니다. 오개등이든 옥래 등이든 다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니까 추천해드려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그러한 기준들 LED를 사용해야 되는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저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의무라고 해야 할까요? 기술자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저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문제가 조명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100회부터 이 문제에 대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100회부터 가장 최근까지 나왔던 걸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부분들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밑에 정리를 따로 해놓기는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크게 뒤에 이렇게 책장을 넘겨보시면 저는 원론이라는 부분과 조명 설계라는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서 시험 문제에서 원론 부분과 설계 부분의 키워드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플리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능 또는 퍼킨제 효과요.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원론입니다. 그 다음 조명설비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해서 전반조명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평균 조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삼배관과 ZCN법으로 비교 설명하시오라고 나와있죠. 설계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도로 조명과 터널 조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설계합니까? 라고 나와있죠.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조명 또는 현상에 대해서 출구부는 어떻게 할 건지 접속부는 어떻게 할 건지 기본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글레어 원론이고요. 옥내 운동장에 대한 배치 방법 조명기구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심지어 표준을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사실상 이 표준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조명 제어 방법의 프로토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요. 경관 조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물론 주상복합이라고 나와있는데 저 앞에 또 다른 말로 나올 수도 있겠죠. 공원이라든지 또는 교량이라든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관 조명에 대한 얘기 두 가지 문제 출제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휘도 측정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휘도 측정 방법 그리고 우리 애는 또 뭘 또 하시나요? 현장에서. 저도 측정을 하시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는 설계 관점에서는 휘도를 측정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옥외 조명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휘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 현장에서 그거를 저는 시뮬레이션 검토 자료로 제시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야 하니까 측정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은 퍼킨제 효과, 균제도 또는 원론에 대한 얘기였고요. 골프장의 야간 경관 조명 죄송합니다. 야간 경관이 아니라 야간 조명이죠. 우선은 야간의 골프 좋아하시죠. 어쨌든 설계에 대한 문제고요. 파센의 법칙, 패닝의 효과, 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무대 조명기구 배치 구역별로 설명하시오. 설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적 조명, 분위기 조명. 이거는 원론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설계에 적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 다음은 루미네센스의 개념,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방전 등의 원리, 원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건축물의 조명 제어에 해당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출제됐고요. 대형병원의 조명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 조명은 어떻게 설계를 하고, 휘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하니까 사실상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거고요. 눈부심에 대한 얘기, 원론, 그리고 조명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까? 또는 출력 결과물이 무엇이 출력이 됩니까? 사실상 이거는 검토해보거나 한 번이라도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조명기구에 대한 비교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사실상 이 조명기구를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상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서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보고서 이런 것들 또는 PPT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도 하시죠. 이래이래서 이러한 건축물에는 또는 이러이러한 도로에는, 이러이러한 터널에는 이러이러한 조명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왜 설치했는지, 왜 선정을 했는지 저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다음은 자연체광과 인공조명, 원론에 가깝습니다. 할로겐 전구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할로겐 전구는 최근 들어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좋은 문제는 아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반조명 설계 순서, 순서를 물어본다는 건 플로차트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네가 설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나왔네요. 대형, 교량의 야간, 경관조명. 우선 교량의 미적, 미관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 야간에 잘 멋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설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설계합니까 물어보는 것 중에 광어는 또는 배광 방식의 종류별 특징. 배광. 사실상 야간 조명에 해당되는 옥외 조명이죠. 옥외 조명에 해당되는 모든 설비들에는 배광 곡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조명기구를 쓸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배광 특성이 좋은 조명기구, 고율 제품을 선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건축화 조명,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 터널 조명 기준 또 물어봤고요. 다음은 연색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조명 시스템에 대한 얘기, 피도, 광속, 발산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피도와 광속, 발산도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명에, 도로 조명 또는 터널 이런 쪽에 사실상 우리가 건축물 내에서는 얼마만큼 광속이 표면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조도에 대한 기준이지만 사실상 옥외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가요? 물체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앞에 시야 내에 물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물체에서 발산되는 또는 광속 발산도, 조명기구의 광속 발산도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ED 램프, 그리고 실내 조명의 구역 공간법, 평균 조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조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관광 보상 연구와 광 손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전시 조명, 이거는 여러분들 특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은 평균 조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빅공의 방지법 이렇게 돼 있네요. 빅공의 방지법이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예를 들자면 5개 조명은 전부 다 빅공의 방지법에 해당돼서 빅공의 심의라는 걸 갖습니다. 그래서 빅공의 심의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설계 자체, 시공 자체가 안 되니까 어쨌든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과 퍼킨제 효과라고 하는 원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보시면 원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설계에 대한 얘기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100회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까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회차가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회부터 좀 고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문제의 유형이 전반적인 조금 디테일해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00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한 650문제 정도 제가 문제에서 선별을 해낸 겁니다. 그러면 38번입니다. 650문제에서 38번 그리고 몇 가지 더 중복돼서 출제된 것까지 하면 거의 40문제 정도 넘게 출제가 됐는데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거의 7% 정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많게는 8%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7%에 해당되는 내용이 순수하게 조명에서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 부하설비 절대 놓쳐서는 안 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론과 설계로 구분을 했고요. 원론에서는 플리커부터 시작해서 인공조명까지 쭉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뒤에 있는 숫자는 회차를 여러 번 출제됐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건 퍼킨제 효과는 반드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수능은 두 번째로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플리커, 연색성, 휘도, 균제도 이런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론은 정리해 주시고요. 원론 정리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본서를 기준으로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포탈 사이트에서 그냥 백과사전에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원론만큼은요. 그래서 조명학회라든지 이쪽에서 발췌된 내용 또는 그냥 순수하게 백과사전에서 정리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기본서를 기준화하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은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설계 방법이 어떤 거가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계 대상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검토하는지로 전체적인 설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얘기, 어떤 특정 목적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토 대상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설계 방법에서는 전반 조명 설계가 6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1순위가 되겠습니다. 전반 조명 설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 플로차트까지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대상물로서 조명을 얘기를 할 때는 도로 조명, 터널 조명 합해서 뭐 한 3번씩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전반 조명 설계보다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해당되는 관리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기본서는 전반 조명 설계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파생되는 문제로 출제되고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금 얘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대전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명 설계 시 조명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대표 문제에서 저에게 조명 설계가 의뢰가 되면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터널 조명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터널이다라고 저에게 목적물이 딱 주어지면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로공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해당되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가이드 또는 관리 지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가지고 설계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거의 근간은 KS 기준이 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하셔서 적용할 겁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요. 거기에 따라서 조도계산서가 나올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조도계산서입니다. 그 계산서에는 조도, 휘도, 순응 또는 균제도, 플리커, 기타 등등까지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제가 알고 있어야 하고 간혹 또는 발주처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사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냐고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도계산서는 계산 방법은 광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배광법으로요. 옥래든 옥외든.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조명 방식과 국부적인 조명 방식을 사용을 하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에는 조명기구가 밝죠. 터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구부터 출구부까지 밝기가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국부 전반 조명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이제 정해져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LED 조명기구가 100%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명기구는 배관과 조명률이 다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설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저에게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배관 특성 곡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명률을 계산할 수 없고요. 배관 특성 곡선도 없고 조명률도 없으면 뭐가 안 나와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결과와 수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게 없으면 계산서가 작성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할 때는 특별한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고효율 인증 제품이 됐든 KS 표준이 됐든 어쨌든 그러한 조명기구가 설정이 돼야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관련 기관과 협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터널 기준으로 했을 땐 저는 야외 휘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도 측정을 해야 하고요. 어쨌든 설계하기 전에 이 야외 휘도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기준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KS 표준 설명을 해도 이게 안 잡히면 설계를 시작 자체를 못합니다. 어쨌든요. 그 다음은 이거는 나중에 제어기라고 하는 걸 설치를 따로 또 하죠. 그래서 야외 휘도를 카메라로 측정하고 또는 내부 휘도를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두 개의 휘도 값을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디밍 제어 할 겁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모든 터널은 전부 다 디밍 제어를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치와 설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검토를 하죠. 그래야 벽면의 균제도, 바닥의 균제도, 차선축의 균제도, 전체적으로 휘도가 맞는지 이러한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시뮬레이션 검토가 되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그걸 검측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휘도 측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가 설계가 되면 조명기구의 회로 구분도 하셔야 되고 개수도 고민하셔야 되겠죠. 터널이 2km가 되는데 2km에 해당되는 간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압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이 회로는 비상이 있는지 없는지 간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상으로 해야 되는지, 단상으로 해야 하는지 발전기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지 또는 UPS를 설치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까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 설계하게 되면 저는 이러한 순서대로 설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자그마치 7%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원론과 설계 기준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조명 설계의 포인트는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조명 설비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고요. 이 용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게 됩니다. 왜냐면요. 터널 2km 얘기가 나왔는데 2km면 조명기가 몇 개냐면 거의 1,000개가 넘습니다. 100W짜리 1,000개가 넘으니까 굉장한 부하 설비 용량입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전력 공급 방안 이런 것까지도 고민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조명 설계의 마무리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명 설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론과 설계 기준 이런 걸로 정리 순서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론 쪽에서는 당연히 기본서, 기타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과사전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기본서에서 다 조명 설비, 조명 설비 편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 설계 기준입니다. 대부분은 관리 지침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될 겁니다. 우선은 옥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이런 지침은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상 설계 기준에서 전반 조명 설계라고 하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발주처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전반적으로는 다 뭐예요? 예, 조도 기준이에요. 이 실은 606수로 해라, 806수로 해라.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옥에 해당되는 기준들입니다. 대부분 다 도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조명기구의 표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러한 표준 아래서 모든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고 제가 조금 권해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답안지를 쓰신다. 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거기에 나와 있는 조명시설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도로조명설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한국도로공사 기준을 한 번 정도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도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로등, 터널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엔 더 하나 추천해드리는 건 그러고 보면 다 추천해드리네요. 방제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입니다. 아직 출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표 한 두 개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정리 깔끔하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죠. 코드 또는 표준입니다. 우선은 우리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서 아예 얘는 뭡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뭡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출제됐기 때문에 보셔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순서 정하셔야 되겠죠. 우선은요. 도로조명, 터널조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우리 키워드로 인한 우리 가이드라인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키워드가 정리가 또 따로 되신다면 그거부터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학습이라는 건요. 공부라는 건요. 누가 이렇게 딱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꼭 나한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도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우선 7%에 해당되는 문제들에서 키워드 정리해둔 거 이것도 별로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본서에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 먼저 꼭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우리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